다음 키워드, 흔들리는 K-방역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천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칭찬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하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 증가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천명선을 넘어섰죠. 물론 최근의 평균치로 볼 때는 아직도 800명에 조금 미달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 3단계까지는 다소 미흡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방역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결국은 3단계를 활동해서라도 확산세를 끊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비장한 각오로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방역에 의해 참석을 한 것은 지난 겨울,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달에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코로나가 확산될 그 당시에 이후에 10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코로나 확산 자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숫자면에서도 그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명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신천지라든지 이런 몇 군데에 제한되어 있었고 방역 당국이 그 경로를 충분히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정상 감염자라든지 또는 방역 당국이 전혀 알 수 없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어떤 장소의 제한 없이 우후축순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신들도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매우 비상한 관심인데요.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지난 10월에 큰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10월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2단계, 2.5단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환자가 줄어드니까 그리두기를 대폭 완화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겨울에 팬데믹 상황이 더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한결같은 경고를 했는데 한국의 방역 당국이 이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한국의 K-방역이 무너진다면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방역이 더욱 확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매우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코로나 백신을 하나 또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만들려고 했던 코로나 백신은 아직까지 거의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 화이자 백신 단 한 도수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우리가 천만 도수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미국의 FDA로서 성인을 못 받고 있고 미국의 3상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미국이 FDA가 성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국제적인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부담이 너무 크고요.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엇깃을 다시 한번 염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민들의 모두 탄압된 힘으로 다 함께 한번 극복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큰 병곡점을 맞은 국내 코로나19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